해밀레님, 운동 꾸준히 하시는 선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유, 김원장님 매일 마음 먹는데 실천이 힘들다. 이런 우리 해밀레님들에게 제가 아주 확실한 동기부여 해드리려고 합니다. 딱 하루 30분, 1시간 정도만 내시잖아요. 그럼 정말 그 세상 어떤 영양제, 보약, 치료제보다 어떻게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운동 어떻게 시작하고 쭉 진행하면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동기부여 팍팍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운동화를 신은 뇌라는 책입니다. 원제는 Spark your brain, 너의 두뇌에 불꽃을 일으켜라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의 원제 그리고 우리말로 운동화 신은 뇌 이 제목을 한번 합해보면 우리의 두뇌에 스파크를 일으키려면 뇌의 운동화를 신기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뇌가 운동화를 신어? 되게 이상하다.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버드 의대의 임상정신과 교수님 존 레이티 그리고 에디터죠. 에릭 헤이거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저자는 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의 학습 능력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또 기분, 불안감, 주의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 노화 억제하고 호르몬 변화로 흐트러진 여성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내용을 전 세계에 관련 연구 결과, 임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누구나 운동하면 기분 좋아지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풀려서 무거운 몸이 가벼워져서 엔돌핀 돌아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운동해서 기분 좋아지는 진짜 이유는 운동을 하잖아요. 혈액을 뇌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럼 뇌가 최적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이 운동은 어떤 다른 약물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사실 1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부식시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뇌의 일부분을 이렇게 오므라들게 쪼그라들게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 그리고 감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납니다. 이런 신경화학물질 그리고 여러 성장인자들이 운동으로 분비가 촉진돼서 뇌의 파괴 과정을 거꾸로 돌려 그리고 뇌의 회로를 물리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게임을 하는 일은 다른 해결책보다 운동은 근원적인 해결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과 불안을 유쾌한 기분으로 전환을 시키고 만성 스트레스로 올 수 있는 뇌의 파괴 과정을 운동이 거꾸로 이걸 돌려준다고 뇌의 회로를 물리적으로 튼튼하게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운동의 의미는 크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를 보면 뇌를 젊어지게 하는 놀라운 운동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에는 정말 놀라운 운동의 효과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미국의 한 공립 학교에서는 17년 동안 1교시 아니고 0교시로 체육 수업, 체육을 하게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지 아세요? 학업 성취도가 월등히 올랐어. 또 특히 과학과 수학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 물론 0교시 체육 수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포츠를 배우고 공동 목표의 운동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강도와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정말 재밌어요. 심장 박동의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소질이 없는 친구도 열심히 자기만의 과정을 따라가면 승부 결과에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운동은 세 가지 면에서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데 첫째, 정신적인 환경을 최적화해서 각성, 집중력을 높여주고 의욕을 충만하게 합니다. 두번째, 신경세포가 서로 결합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세포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게 하는 거죠. 세번째, 해마에서 줄기세포가 새로운 신경세포로 발달하는 과정 요거를 촉진하는 겁니다. 운동이라는 게 뇌혈류를 좋게 해서 기분이 좋아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상은 운동을 통해서 뇌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아주 번쩍번쩍하게 갈고 닦는 작업들이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를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많은 근거는 이 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우리 여성들에게도 한마디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하 난 진짜 운동 못하겠어. 나 몸치야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힘도 없고 지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자의 일생에서 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이 책을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남성은 사춘기가 지나잖아요. 호르몬 수치가 비교적 일정이에요. 근데 여성은 호르몬 수치의 변동이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운동이 호르몬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개선해주고 긍정적인 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나 생리전 증후군이 있다 하시는 분은 피곤하고 신경질 나고 예민해지는 거 근데 대부분의 여성한테 빠르게 걷기 달리기 같은 이런 운동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완화해준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모르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요. 또 임신한 여성들이 운동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럼 임신성 당뇨 위험을 낮추고 스트레스하고 불안도 또 떨어뜨려요. 전반적인 심리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꾸준히 운동을 한 산모의 아기는 태아하고 엄마를 연결하는 탯줄이 굵어져서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태아의 뇌세포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해밀레님 중에서 나 폐경됐는데 정말 갱년기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운동합시다 얘기 저는 진료실에서 얘기해요. 왜? 갱년기 중후군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 자신 있게 드려요.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 감소에 따른 불균형을 운동에 잡아줘요. 인지력이 자꾸 떨어져요. 이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럼 운동은 우리 신체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신호를 받는 두뇌한테 야 아직은 생존을 위해서 너 건강 유지해야 되거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운동이라는 거죠. 갱년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없던 질병들 뭐 암에 노출되고 뇌졸중 심장병 이런 위험을 막아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런 예방도 좋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안감 불안감, 너무 우울해, 김원장 난 너무 피로하다 이런 생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사실 더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운동 그리고 폐경기 증세하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에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우리가 운동을 한다 이렇게 답한 여성의 84%가 운동 안 한 여성보다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이 우울증 증세를 훨씬 덜 겪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긴장과 피로감이 덜 느꼈고 또 신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불쾌한 압박감이라든 통증이라든 긴장 이런 것들이 적었다는 건데 연구진은 전반적으로 이 운동이 우리 여성들의 행복감, 윤택한 삶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 그래 머리 좋아지고 싶은 학생, 업무 성과 빡빡 올리고 싶은 직장인 갱년기 때문에 정말 나 너무 몸이 어쩔 줄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일단 건강 생각하는 우리 모든 패밀레님들에게 해당되는 이 두뇌 두뇌를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달 동안 매주 두세 번씩 30분간 천천히 달리기만 해도 이 전전두엽의 피질 기능 그러니까 최고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 달 동안 매주 두세 번 요일 정해놓고 30분간 천천히 달리기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 나 보기 원해 그럼 이런 방법도 있어요. 숨이 찰 정도의 걷기 그리고 달리기를 35분 이상 한 번만 하잖아요. 그래도 인지력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건데 집중력을 발휘한다든지 성과를 내야 되는 중요한 일정이 있다.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그 일정 전에 한 40분 정도 달리기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을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효과를 좀 더 진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복잡한 운동들을 섞어서 하라는 겁니다. 주 2, 3회 걷기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 하면서 다른 날에는 요가, 필라테스, 댄스 아니면 홈트레이닝 같은 전신에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는 운동을 섞어서 하라는 건데요. 유산소 운동하고 복잡한 운동 섞어서? 네,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산소 운동하게 되면 신경전달물질 생성을 촉진하고 성장인자의 통로죠. 혈관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요. 반면에 복잡한 운동들은 유산소 운동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확장시키는 게 바로 복잡한 운동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복잡하면 시냅스 간의 연결도 복잡해지는 효과가 있겠구나. 맞습니다. 근데 복잡한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때요? 동작도 막 서툴고 움직임도 너무 투박하고 내가 봐도 부끄러워. 하지만 소뇌 그리고 기저핵 전전두엽 피지를 연결하는 회로가 운동에 관여하면서 동작이 어때요? 점차 정확해집니다.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신경섬유 주위에 두꺼운 미엘린이 형성이 되고 신호의 속도, 질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회로의 효율성이 굉장히 효율적인 회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뇌세포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 인체의 모든 근육과 기관들을 아주 높은 수준까지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럼 신체 기능이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아져.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겠죠. 다음에 할 일을 수행하기 전에 최적의 상태가 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꼭 평생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 와, 운동 안 했는데 진짜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 팍팍 생기고 내가 운동 쓰담쓰담 잘했어. 운동하길 잘했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매일 30분의 작은 수고가 내 몸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미러클 타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해밀리님 우리 모두 운동 시작하시자고요. 파이팅입니다. 운동할게. 알았어. 김원장 할게. 나도 내 뇌에 운동화를 신어주겠어.